야 유아 유아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진행이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파밍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밍을 좀 하고 보스를 시도를 해볼게요 대신에 오늘은 꼭 꼭 사장 보스는 꼭 다른 보스는 일단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꼭 사장 보스를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잡아야 돼 제대로 된 보스 한마디라도 잡아야 돼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꼭 잡을게요 일단 저희 계신 우리 마지막 용가리 저분은 나중에 잡는 걸로 하고 다른 데 가서 파밍을 좀 합시다 어 기준은 방종 기준 방종 기준 여기가 파밍하기 좋다고 봤거든요 아니요 저 친구까지 잡아야 용을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쟤도 만만치 않아서 쟤는 피를 반 피를 깎지를 못해요 다른 보스들은 반 피를 깎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보스보다 더 잡기 빡센 놈이라 파밍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데미지가 살벌해 데미지가 살벌해 뭐야 뭐야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야야야야 한대만 한대만 맞아주라 아야야야야 아 그거 참 까다롭게 구네 이쪽 동굴 쪽 돌면 뭐야 뭐가 이렇게 동굴 쪽을 슥 한번 돌게요 중간중간 파밍도 좀 해주면서 그 돌덩이 있잖아요 돌덩이 아 돌덩이들 잡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길을 모르겠네 어디냐 동굴 쪽이었는데 그 이상한 말파이트 같이 생긴 아 여깄다 떼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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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어딨어 파란 파란 떼구리 파란 떼구리 이쪽 아닌가 엄마 있던 곳 아이들 엄마 있던 곳인데 어 얘네네네들 얘네들아 나와라 얘네들 얘네들 다른 애 있는데 다른 애 있는데 어 아닌데 얘 말고 너 말고 더 센 애 있지 않냐 아이고 뭔가 결코 약한 게 아닌데 내가 저건가? 일어나 아 아 아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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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면서도 맞네 아퍼 아 얘 얘 얘 얘 안 일어나네 이런 애들 잡으라 그랬는데 어 이쪽으로 못 올라가나 지금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아하 저 이상한 거 뱉는 놈들 이 안쪽으로 들어가자 막혀있던 길인가 일어나봐 원래 얘네들 얘네들 때려야 돈 잘 벌리는데 얘네들이 내가 여기 퀘스트를 깨서 그런가 안 움직여 이런 이런 더 자잘한 애들 잡아야 되잖아 이런 식이면 그냥 앞에 있는 방패병들만 잡아도 되겠다 그러게요 꿀통이 터져버렸네요 아쉽게도 방패병들 잡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그 탑 있잖아 탑도 탑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가볼까 거미 말고 거미 있는 데 말고 거기가 어디지? 여긴가? 아 여기 있다 하층부터 올라가면서 잡으면 될 것 같아 약간 몬스터가 많다기보단 약간 잡았을 때 돈을 좀 더 줬던 것 같은데 좀 빡세긴 해도 여기 아 여기도 히든 보스 있어요? 어디 밑에도 가는 법이 있나? 이 밑에는 그냥 죽겠지? 아 근데 저거 보면 저 보라색 없애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얼마씩 주냐? 완전 조금씩 주긴 하네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가자 무살쓰는 놈이 아잇 으흑 으흑 떨어지고 싶은 곳이 보인다고 떨어지고 싶은 곳이 보인다 떨어지고 싶은 곳 이런덴 아니잖아 내가 쎄지긴 쎄졌나 보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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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어 긴 칼든 에 제잡자 이벼 이색 어엉 흡 어이엉 호 으으음 다 나오네 이제는 파밍하기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는 잡을 때 아이템만 주는구나 이야 근데 왜 달리면서 자꾸 옆으로 가니 86원씩이면 진짜 작긴 하네 또 괴물 아니네 그래도 그 눈깔이 괴물을 다 잡아서 그런가 조용조용하네 돈이 안된다 근데 여기 아니 아니 나 빼고 먹어 그러니까 내꺼 두라고 두라고 떨어지고 싶은데가 어디지 떨어지고 싶은데가 어디지 떨어지고 싶은데가 어디지 이런 벽에 있는 덴가 이런 벽에 있는 덴가 보통 돌아갔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싸울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 다시 오니까 애들 왜 이렇게 약하니 그때 싸울 때는 말하자마자 아우 아파 데미지는 쎄가지고 데미지는 쎄가지고 몸은 약한데 여기인가 여기가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근데 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맞나 이거 다른 길인가 아우 아우 야 죽겠다 야야야야야 아우씨 얘가 걸려버렸네 어이 200원짜리 까불지마 여긴 아까 지나갔던 데 아니야 다른 데인가 처음에 지나갔던 데 아니에요 뭐야 제자리 고름 같은데 뭐 아까 왔던 데잖아 잠깐만 그러면은 사당 사당 어디냐 아우 여기까지 지나갔던 데 사당 어디요 사당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사당 경통 박윤장 윤장 상층에 있나요? 돈 벌기는 보스가 짱이긴 하지 상층? 상층이 있어요? 상층? 여기보다 한층 아래일 거 아니야 길이 비슷할 거 같은데 음 잘 찾아봅시다 이쪽이겠지? 아 난 이걸 풀고 싶은데 보라색 뭘까 안에 상자도 있고 아우씨 맞다 맞다 이가 있었지 맞다 맞다 아 아 여기 거기잖아 쭉 달려서 가면 똑같았던 것 같은데 여긴 절대 싸우면서 못가 죽으라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 번 가볼까 조용조용 여기도 낙사는 있겠지 어 쪼끗해 쪼끗해 가봅시다 안 먹었네 내려가는 데인가 어 뭐야 어 내려가지는데 어 상자다 어 뭐지 낙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니까 직접 해본 거예요 네 궁금하면 해봐야지 낙사 역시 가능한 맵이었어 몬스터한테 맞으면 충분히 가능했군요 역시 궁금한 거 못참지 궁금한 거 못참지 가자 저 녀석은 얼마 줬더라 꽤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한 마리 더 있던가 밑에 상자 옆에 일단 상자 옆에 하나 있고 훼쳐하는 거 아니지 인살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3키로 인살 같은 거 희생 희생 일로와 일로와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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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뭐야 화살은 뭐지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아아 아아 잠깐x4 잠깐만 아니 화살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뭐야 화살 어디서 날라오는 건데 뭐야 위쪽에 활수뇌가 있나 거지 같네 자꾸 끊겨 활수뇌 때문에 어디야 자 내가 내려가는 길이요 아 깜짝이야 아 맞다 아 뭐 있지 아 아 아 깜짝이야 여기 하나 아 아어우우 오 이굴 살았어 오이씨 뒤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어어우우 어어우우 잠깐만 아우 차라리 죽고 다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쪽인데 저쪽인데 하필 이걸 실수하네 하필 이걸 실수하네 잠깐만 그러면 올라가야 돼 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을 찾아 아 아 아 갑자기 생각났어 그 보라색 보스 생각해보니까 개 말하는 개도 잡아야 되는데 개가 이거구나 어어어어어 아우 죽고 싶은데 아우 죽고 싶은데 없었 어떻게 뛰어내리는 방법 없나 몬스터에게 어 여기 막 다른 길이야 오 뭐야 길이 있네 오 이쪽은 처음인데 확실한 건 그 녀석을 잡아야 이 보라색이 열리는 거구나 어어 오 야 잠깐만 뭐냐 이거 아이씨 안되네 해보시지 해보시지 오케이 꼼수로 잡았다 죽을라 그랬는데 안되겠네 아우 와우 한 마리 더 있지 소리가 나는데 키키키키 막 이런 소리나는데 아 찾았다 찾았다 다시 가 상층 사당 왼쪽 왼쪽 바닥이 보였던 데가 여기였던가요 아 여기네 아 근데 조금 자신이 없다 이야 쎄 보이는데 잠깐만 아 아 저기 법술 정비 좀 하고 갈걸 바위 가져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귀 장수 다른 애구나 미치겠네 변신해 잠깐만 아우 아우 별로 못 때렸는데 아우 구르기가 아 좀 가만히 있어라 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뭐 쟤네들 부셔야되나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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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아니 한 번 눕히고 기절 아니 피가 막 피통이 커가지고 내가 허어 아니 거지 같네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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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게 뭐야 아우 아우 이게 뭐야 한 번에 터지나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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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네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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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한대만 아 이걸 도망가네 아 진짜 한대였는데 아 진짜 딱 한대였는데 도망을 진짜 이걸로도 싸울만 할 것 같긴 해 아 근데 몇대 안맞아야되는데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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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보여 아 정제수 깨졌다 뭐야 얘한테는 이게 안통하네 보이네 아까보다 힘들 것 같은데 아까보다 커지겠네 으으으으으으 야 안보여 안보여 야 안보여 안보여 일단 저거 맞았고 아씨 거리가 안다네 아씨 거리가 안다네 아씨 거리가 안다네 아씨 거리가 안다네 가까이로 못가 미치겠네 그냥 안돼 버린 탄다 맞은거 같은데 맞은거 같은데 맞은거 같은데 막 보라색 묘한게 막 따라온다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됐다 아이씨 아까 한대가 너무 아까웠어 아 너무 아깝다 한방코다시 있었대 어? 얘는 색깔이 다르네 뭐야 이거 장신구 얻었다 좋아 넷째 장군 니가 넷째구나 너가 넷째였구나 길이 어디냐 여기냐 볼까요 일단 둘 얜 모래국이잖아 모래국이잖아 근데 잠깐만 얘가 이렇게 보는게 아니라 어딨냐 여기서 보던건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첫째 셋째 넷째 둘째가 없다 둘째가 없어 둘째 둘째 둘째는 어딨지 둘째가 누구냐 이러면 둘째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안 찾을 수가 없겠는데 찾을 수 밖에 없겠는데 찾을 수 밖에 없겠는데 아 이렇지 둘째야 어쩌다보니 둘째를 마지막으로 잡게 되네 둘째 둘째 둘째는 어딨을까 그러네요 맞네 지금 잠긴 문 다 갈 수 있는거면 1층부터 또 돌아야겠는데 거기 상자도 있고 아이템들이 군데군데 있었단 말이죠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싸우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씹혔다 아 아 이 잔챙이들 진짜 아이 나 진짜 아 아 저 거지가 죽어 씨 어 어 됐다 잔챙이들이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넌 뭐니 니 능력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일반이라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내 수지품이 되어라 영롱 4단을 모아서 업그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이거 방마다 돌아다닐거면 진짜 밑에서 가야되는데 한번 죽어? 한번 죽을 필요가 있다 이거 이거 죽고 하층에서부터 올라와야돼 한번만 죽여줄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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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맞춰봐 야 오 쟤는 근데 데미지가 안다네 똑같이 떨어졌는데 치사한거 아니야? 쟤도 떨어지면 죽어야지 다른 소울게임들도 죽는데 아 물론 이게 완벽한 소울게임은 아니긴 하지만 하층에서부터 다시 가봅시다 아 여길 또 다시 탑업해야돼 여길 다시 중간중간 여기도 그치만 문을 열어야 센 녀석들이 하나씩 있네 얼마 주냐 얼마 주냐 아이고 400원 좋은데 없는데 좋아좋아 문 닫힌거는 다 열고 다니면 되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이 저거 귀찮은거 나한테 알려주던 당신 외국인 괜찮소 아 이게 그퀘스트인가 황미가 나빴네 둘째만 잡으면 되겠다 그럼 이게 퀘스트 끝나겠는데 둘째 둘째는 어디 있을까 둘째 일단 쭉 가봅니다 상층으로 짐 얼마나 모였지 하나 한 번에 다 올릴게요 그냥 그냥 갑니다 밖에 닫힌 문을 열어야 돼서 닫힌 문을 열어 닫힌 문을 열어 안 열린 문 여기도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있나 문 형태 문 형태 없네 그럼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아 이쪽 아니네 이쪽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귀찮게 하는 녀석들은 빨리 죽여야돼 일단 적이 없고 좀 잔인한 말일 순 있지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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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 됐다 여기는 없나? 원래 없었나? 아야 아니 죽을 때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죽어요 일단 쭉 달려 버섯은 됐고 어? 여기는 어디지? 위층으로 갈수록 문 잠겨있던게 적었던가요? 어떻게 하나도 없지? 여기 저게 뭐야? 저 빨간색 저거 뭐야? 아 저 녀석 아 저 녀석 얘는 그래도 잡고 가야지 터미냥이 좋은 녀석인데 그렇지 잡고 가야지 아래층에 있는 건 다 열었어요 여기가 상층? 아 그럼 여기서부터 있겠네요 음 음 맞네 여기서부터 있겠네 그렇지 뭐가 있어야지 오 이건 뭐야 뭐야 이 헬창박쥐는 근육이 상당한데 별거 없군 여기 또 지나가야되네 온 김에 아까 갔던 데 갈까요 그러면 일단 달려 옆구리 잘 보고 일단 달려 옆구리 잘 보고 일단 달려 옆구리 잘 보고 일단 달려 끝 샤아 으쌰아 샤아 샤아 아 여기있다 아 일어난... 일어나니? 아 쟤는 왜 여기까지 왔어 기 모으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 아래층에 법술 젯불이란 게 있다고요 여기보다 아래층이요 밑에 층에서 왔는데 아까 걔 잡은 곳인가 아까 그 녀석 잡은 곳 말하는 건가 일단 이 상자는 먹어야 되니까 아 너구나 아 쟤 어떻게 잡아 어딨어 오케이 그래도 좋은 상자니까 먹어야지 무쇠 속의 피 여기는 뭐지 여기 뭐 숨겨져 있는 게 많아요 또 몬스터 아니구나 으우우 오케이 아 생각보다 레벨이 오르진 않네 오우 느려 잠긴 무늬 여기 또 있네 어 이게 안 맞아 야 나와봐 나와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안 맞는 거야 아니 이게 왜 안 맞는 거야 하층에서 가는 거라고요 아 복잡해 게임 참 복잡하구만 아 근데 그거 아 근데 그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째까지 다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그거 아니야 그 잠긴 문 그 잠긴 문 하층 첫 번째 잠긴 문 개 있던 데인데요 그 남자의 기운 빠져서 앉아있던 거기인데 개가 주는 게 아니라요 어느 장소를 가야 된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내려오려고 한 거 아닌데 안 돼 내려와 버렸다 아이 이런 중요한 건 둘째를 찾아야 돼요 둘째를 새로운 법술 이게 아니라 지금 둘째를 찾아야 하는 게 급선무 아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 뭐야 올라온 데잖아 여기 잠깐만 이쪽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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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없는 어 그러면은 아니 어 그럼 다 잡은 그 피 뿌리던 애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근데 네 개 밖에 없는데 아니 세 개 밖에 없는데 뭐지 내가 못 봤나요 다시 볼게요 꽤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곳에 사용했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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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뭐 어디에 썼나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잡았는데 내가 어디 썼나 어디에 쓸지 모르니 수집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 왜 얘를 어디다 써 뭐 뭐 아이템 만들 때 썼나 어디다 쓴 거지 어 아이고 이랬는데도 근데 보통은 아이템 자리에 버려지면 주워지잖아요 강제로 이 앞에서 싸웠잖아 뭐지 장비를 이걸로 쓰진 않을텐데 잠깐만 볼게요 공격은 똑같은데 치명타율이 높네 뭐야 이거 흑발 가시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생명체를 다소 회복한다고? 피흡된다는 거 아니야 치명타 높은 거 좋다 흑발 가시 흑발 가시 이거 올리고 잠깐만요 얘도 무기백과가 따로 있네 오 거미신선 자신이 자신이 중독 상태일 경우 적에게도 중독 이상 상태가 누적 아 이거는 중 그러니까 독쓰는 애들한테 쓰면 되겠다 어우 근데 어우 너무 징그럽네요 지팡이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네요 이게 그건데 용 잡아서 할 수 있는 건데 108 미쳤네 뭐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것들로만 봤을 땐 혼백을 쓰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러면은 어디 갔지? 이 안쪽에서 잡았는데 분명히 잠깐만 다시 볼게요 내 여행기를 보면 되지 왕정도 보면 되나? 요게 왕 아니야? 얘 아닌 아니 얘는 넘어갈 때 잡았던 애고 하나 안 잡았네 아직 음 잡욕 애는 아닐 건데 잡욕 애는 아니잖아 모래구 큰왕자 연안 거파 얘 잡았고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번역이 안 됐어 거파 얘를 잡았잖아 얘 아니야? 얘가 둘째 아니에요? 근데 없는데? 시내 홈백이 없어 여기 들어오던 입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상자다 내가 어디다 썼나? 진짜? 얘 여기서 잡았을 건데? 완전히 들어온 입구에서? 오 여기 오! 안 주었구나 아 여기 있었네 그냥 버리고 갔네 여기 있었구나 다시 걔한테 가자 어쩐지 잡았는데 없을 리가 없지 보통 다른 홈백도 두고 가면은 그냥 가방에 넣어져 있길래 없는 줄 아니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없길래 버그인가 했는데 버그가 아니라 내 불찰이었네 그냥 시야 좁은 게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구해왔다고 맞았네 경험치를 얼마나 줄여나 다음인가 아이스키 이 스키가 그냥 쫓아오지마 쎄 보이는데 저게 뭐지 왜 일어났어 마귀신장 저백창 어 이거 재료 만드는 거다 아니 재료란다 무기 만드는 거다 죽은 줄 알았네 너도 위로 올라가지 아이템 만드는 거 같아요 가보자 무슨 무기를 만들 수 있으려나 장비 재료 같은데 무슨 무기를 줄여나 그치 무기 같았어 무기일 거 같았어 아 착권 스킬 피해가 증가 나한테 필요 없는 거네 모든 착권 스킬이래 일단 데미지가 낮아 진작에 얻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착권 이어가지고 하긴 창이니까 착권이 맞겠다 폭 찌르는 거다 보니 착권이 맞겠네 일단 이 무기가 너무 궁금해요 곤봉 게이지 에스텍 소모할 때마다 생명치를 다소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난 너무 끌리는데 닭뼈 잡으러 갈까 어쨌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몬스터 좀 잡고 두 개 올린 다음에 가자 다소 올라간대 다소 조금도 아닌데 다소 다소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얼마 남았지? 게이지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채우고 넘어가자 아우 소모해버렸네 궁금해서 써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올랐죠? 피가 올랐나요? 오르기에도 올랐나요? 내가 못봤어 싸우니까 못봐가지고 피가 오르긴 했니? 저 팔개는 나와요 지금 저 팔개는 조우해가지고 저 팔개를 만나려면 지금 메인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못잡고 있어가지고 10에서 15정도? 다시 봐야되겠다 73 아 괜찮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쓸만할 것 같아요 중요할 때 이 정도면 스택 잘 쌓아가지고 스택 잘 쌓아가지고 곰봉치 많이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치명타 때렸을 때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봐야되겠는데 이게 한 스택에 한 스택에 저만큼인지 한 스택에 저만큼인지 3스택으로 때렸을 땐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될 듯 근데 제가 싸우는 동안 확인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게이지 한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치명타 때릴 때 제가 잘 못 보니까 안녕하세요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어 여기 말고 4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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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여기 있는 애는 아니었는데 차지 스킬 잠깐만 3실 일단 잠깐만 패링을 하나 정도는 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저건 두고 차지 속도가 다 좋는가 차지는 잘 안 쓰는 편이니까 애초에 쌓이면 때리는 쪽이다 보니 변신은 뭐 아직 변신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다양하게 올렸다 아 이거 올리기로 했지 내장 잘 모르겠어요 4개짜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마저 올릴까 이거 올려보자 피해량이 조금 늘긴 하겠는데 얘를 좀 올리자 얘를 강화해서 쓰자 벽꽃 맨 아래 스킬인 것 같다고 아니 아니에요 간파만 잘하면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간파 사용을 잘 못하니까 아쉽네 간파 사용하면 좀 더 간지 날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아 실력이 안 되니까 멋을 추구할 수가 없다 아 잠깐만 허궁 매트 더 모으면 되지 뭐 돈이 살짝 모자라네 이것도 풀로 올리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돌까요 돈이 살짝 모자라네 아이고 저리 가 어 방금 피 찼나 차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아야 아 톡톡톡톡톡톡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야 됐다 이제 거지가 되었어 이제 전 거지가 됐어요 이 녀석까지 올리고 나면 거지가 되는 거야 296 남았네 오랜만이다 내 꼭 널 잡고 말겠어 잠깐만 법술 바꾸고 가야 돼 스킬 좀 바꿔야 돼 연기가 아니여 돌 머리 조금 강해졌다 조금 조금 강해졌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군 아 아이씨 아야 3스텝까지 채워봐야 되겠다 아 그거 너 때릴 줄 알아요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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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방금 피해복 뭐지 방금 피해복 창이 잠깐만 방금 피해복 된 걸 봤거든요 게이지가 상당한데 진정해 진정해 이거봐 이게 맞춰야지만 게이지가 오르는 아니 피가 오르는 게 아니야 그냥 3스텝 짜리를 쓰면 올라가네 이게 치명타 높은 데다가 이것까지 잘 쓰면 싸워볼 만한데 이게 이게 데미지가 나쁜 게 아니라서 아 아 내가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쓰면 돼 저게 피해복이 그냥 그냥 게이지가 피네 아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많이 맞네 일단 연습용으로 생각하고 첫판에 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단 하나 먹자 위급할 때 좀 쓰면 좋겠다 피해복 낫자 게이지 허 좋은 아이템 와 놓고 아 3분의 1 정도는 차는 것 같아요 물량의 3분의 2 보고 가자 제발 주라 주라 아이템 주라 아 굿 아이고 아우 기억이 안 나냐 패턴이 아 안 돼 이거 죽는다 아 이건 죽는다 아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깨봐야 아는 거지 뭐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피흡에 너무 신났어 방금 방금 피흡 되는 거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하 하 이거 보니까 오늘 이거 안 썼네 써야지 어우 렉 걸리는 거 막 캠 약간 목욕탕 헤어밴드 같은 이거 약간 목욕탕 헤어밴드 같은 이거 약간 목욕탕 헤어밴드 같은 이거 약간 약간 목욕탕 하 하 하 하 하 신천은 앞머리가 개판이라 하 앞머리 이렇게 까고 해야되 하 저번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인데 하 가자 다시 집중합니다 피흡 신경쓰지 말고 패턴 기억하고 피흡 신경쓰지 말고 피흡 신경쓰지 아우 타이밍 안좋았다 타이밍 안좋았어 타이밍 안좋아 타이밍 안좋아 타이밍 안좋아 타이밍 안좋아 타이밍 안좋아 타이밍 안좋아 아하 이거같이 때리면 안되는데 아씨 아씨 아아이 좀 별론데 아하 아 좀 별론데 타이밍 아 아 아 하필 저 타이밍에 날아오르냐 아 진짜 드럽게 안맞는다 진짜 아 이거 아 아 이것도 안통했어 안통하는거 너무 많은데 아 나 젠장 조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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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여기로 불러드린 거네. 아까 그 저번에 막 우리 남편이여 치구 저치구 그게 이 여자 아니야?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부끄럽고 그때는 피곤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 아 근데 뭐 크게 올린 게 없는데 이 피읍이 진짜 좋다. 다른 보스 할 때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 나왔다. 수바늘. 이 보벤은 강철도 아니고 무쇠도 아니며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이건 내 아들이 이란 속에서 구워 만들어낸 거라네. 어 그럼 이제 거기 사당 가서 만들면 되는 건가? 아니 저번에는 도움이 안 되더니 이거 긴고와. 오늘은 도움이 좀 됐네. 저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니만. 피읍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곰 봉치를 좀 올리는 스킬을 이제 손을 좀 봐야 되겠어. 물론 이 뒤에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곰 봉치 올리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사용을 오래 할 것 같거든요. 데미지 차이가 있어도. 어? 담금이야? 아 이동속. 잠깐만 중독 상태의 경우 중독 상태를 제거하고 이동속도와 치명태를 증가 뭐 이런 건 됐고 왜 무기가 안 뜨지? 이 한테서 얻을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건가? 악세사리인가? 아이템이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하나짜리는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건가? 영구적인 건가? 지금 이거 얻었잖아요. 장비 제조에 얻을 수 있다고 써 있잖아. 장비? 아 얜 장비구나. 그래서 그 수바늘은 어디있는데? 아 여기 있다.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피해를 입힌다. 특별한 적에게 뛰어난 효과.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 그 노란색 안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죽여보려고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그 영상에 있던 분도 이 아이템을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일단 오랜만에 다시 싸워봐.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거기 말고 아시 아시 뒤로 가. 아 오랜만이라서 아 오랜만이라서 원기를 채우고 들어가면 좋을텐데 원기를 채우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냥 들어와버렸네 궁금하니까 일단 1패 때 한번 써보자 1패 때 한번 써보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신감을 가져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자 아이고 아아 아 들어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이거 익숙해지는데 좀 걸려 긴장하지 말자 근데 그때 공략 영상에서 이 페이지 안 들어가고 잡으시던데 그건 데미지가 세서 그런 건가? 그거 있으면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던가? 그 분 그 영상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분 믿고 저거 하면 이 페이지 그 공간에 빨려 들어가진 않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잘못 인지하고 있었네 시작하자마자 쓰셨던가 아이고 아이고 기력이 좀 딸려서 좀 천천히 싸워야 되겠어 시작할 때 쓰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군요 아이고 걸려버렸다 붙어 아이씨 아이씨 끊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아이씨 패턴 알았는데 걸려버렸네 있는 패턴 없는 패턴 다 걸리네 그냥 아우 좀 쓰라고 아 진짜 더럽게 안 눌러지네 아 이번판 망했어 다시 해 이번판 처음부터 망했어 몇 대 때리는 것부터 망했어 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것도 한 한 2, 30번 하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천천히 기다려야지 저 아저씨 너무 싫어 너무 오래하는거 같아 너무 오래하는거 같아 너무만 오래하는 거 같아 어차피 어? 웅 아멘 오우슈 아 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한 바퀴 더 굴러야 되는데 에라이 하하하하 꼭 3대는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하 이거 또 옆으로 들어가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손해봤다 쓸데없이 쪼금..불력 속에.. 아..C.. 와 이거를 진짜 거지 같네? 와 어떻게 막았냐 이거? 헤링을 잘하네 간다 됐다 아 데미지 안 들어왔겠다 썼는데 빛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아 내 본봉지가 스킬은 그대로인데 기력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없어졌군요 스킬은 그대로네 스태미너는 그대로인데 스킬이 스킬은 그대로네 저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곰봉지를 아 방금 컷신이 있는지 몰랐네 저런 식으로도 컷신이 넘어가는구나 그냥 바로 잘리는 건 줄 알았어 까비 어쨌든 사용법 알았으니까 물약을 최대한 아껴보도록 하죠 아 근데 뒤에 번개에 자신 없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아 데미지 들어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게이지 게이지 좀 쓸라했더니만 거지같은 지네 할아버지 아 이게 나오는 것도 맞는구나 아 아 되게 아이씨 귀찮아 아 근데 저번보다 너무 못하는데 나 아이씨 망했어 아니 자꾸 멀어지는 거 개 짜증나 진짜 좀 좀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아 포션 먹을 생각 없었는데 아씨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오우씨 잡힐 뻔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굴르라고 아니 데미지를 전혀 못 넣었는데 좋다 이거 하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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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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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아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하 이건 안 될 것 같았어 그쵸? 뭐 데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정상화 시키는 뭐 딱 그 정도? 아 아 잠깐만 이거 스킬을 조금만 바꿔 보자 이건 나중에 다시 올리고 지금 보스 때만 쓸 거 올리면 되는 거잖아 하나짜리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올리고 간팔단 간팔단 아 두 개짜리 밑에 걸 먼저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오 오 오 오 이거는 아니고 오 일단 변신 빼고 공격력에 몰빵해보자 공격력 좀만 높여보자 평타가 얼마나 세지는지가 저거 별로 처지 말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오늘따라 렉이 좀 심한데? 그렇지 않아? 오늘따라 좀 렉이 심한디? 카메라가? 저도 몇 번 튕기긴 했잖아요 화이팅 살짝 미뤄난 것 같긴 하네 오케이 어딜 또 멀리 가려고 아 잘못 눌렀다 아 조졌어 이 판 조졌어요 이 판 망했어 잘못 눌렀어 이 판 망해버렸다 아 이 판 망했는데 막 그래도 잘 때리네 끝나면 안되는데 이야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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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가지고 일단 해봐 아 갑자기 써가지고 조졌네 피는 한 번도 안 깎였으니까 피가가 미야 피가가 사완 아 머리가 뱀 피가가 치가가 오 뒤로 가면 되는구만 침착해 잘 버틴다 했는데 나름 잘 버텼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순삭됐어 꼭 클릭을 잘 못해 달리기 키랑 달리기 키가 이걸 꾹 눌러야 달린단 말이죠 달리면서 이 기술을 같이 쓰게 되니까 스킬을 쓰려고 이걸 누르다 보니까 가끔 저렇게 같이 써줄 때가 있어 어렵다 키보드는 그런걸 키보드는 키가 아예 다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패드는 겹치는 키가 있으니까 가끔 스킬을 실수로 쓴단 말이야 근데 우애로 키보드로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왜요? 이거? 엉뎅이 엉뎅이 이 기술을 다시 쓰게 됩니다 깨잉이 엉뎅이 10으로 아이고 이거는 욕심이었다 방금. 아 또 아이고 죽었다. 아 이 정도 피면 죽었는데. 아 죽었다. 아 이걸 걸려버렸네 이건 잘못 사왔다. 아 나쁘지 않았는데 힘을 줘 또 내 머리에 땀이 맺히게 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아 패턴을 아는데 참 자꾸 걸리네. 그런가요? 전 저번이 더 나아 보이는데. 지금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저번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한 20번 더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저 수고하자. 저 수고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번은 맞아야지. 그치. 3번은 맞아야지. 1번은 맞아야지. 오오쒸 부, 부사, 부설자 옥민! 아! 뒤로 일부러 뒤로 물러났는데! 이게 걸려? 거지같은 지네새끼 저거 히힣! 너무 아시오 히힣! 이러고 히힣! 히힣! 아! 히힣! 히힣! 체력 한 번 아낀다고 생각하고 죽어라 자식아 드디어 깼다 됐다 드디어 스트레스 해소 드디어 됐네요 긴 고아 파워 완전히 흡수당한 것 같은데 팔개 팔개야 부인이 죽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순정이다 순정이야 여자가 너무 순정판데 진짜 집착이 아니라 순정이였네 집착과 순정의 한 끗인데 1편 단신 민들레였구만 8개인가? 둘이 러브스토리 사투나 아.. 어.. 뭐야.. 남편이 있어..? 무슨.. 뭐여..? 뭐지? 기본적으로 8개가 여보기 맞네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 귀여워 귀여워 못생긴 돼지가 돼버렸네 아니 슬픈 와중에도 여기서도 만났네 음 음 응 음 음 으음 음 으음 나름 진심이었네 둘이 약간 동병상년인 거지 왜 슬프지? 불쌍하잖아 뭔가 슬펐어 부금이 사기네 불쌍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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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분할하면 컴퓨터 터져 눈물 흘릴 때 지금 삼분할하면 컴퓨터 터질 거야 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죽이네 힘을 모으면 결국엔 보통 이런데 힘을 모으는 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어 보통 이런 쪽 아니야 성불시키는 느낌 아닌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다 원래 모습이 이 모습인가봐 뼈다귀 닭이 뼈다귀 닭이 원래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었나보네 역시 말을 안 듣는구만 다 본 것 같죠 주인공은 말 안 들어 그러게요 나중에 서유기 스토리 한번 봐야 되겠다 아예 모르는 상태라니까 조금 어렵다 자 다음하러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넘어간다 긴고아가 압박한다고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해 지는 속세 오장 드디어 오장으로 갑니다 뭐야 좀비? 팔개 뭐야 갑자기 거대해졌어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엉뎅이 주사 주인공 등장을 위한 엑스트라였던 것인가 너무 오자마자 싸우네 오 뭐야 팔개 팔개야 난 이 조그만한 귀옴 팔개 어디가고 우리 덩치 큰 품바가 나타났대 가요 진정해 진정해 다 잡았는데 아니 하나가 맞네 아 애들이 계속 있구나 아 이거 피음 너무 좋다 계속 나온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다 잡아둘 귀신이 내 귀신이 내 귀신이 지진이를 오! 또 가버렸어 팔개야 우리 초반에 말고 다 지금 따로 다녀 팔개야 같이 다닐 수 없는 거니? 나와 함께 다니는 게 싫은 거야? 또 혼자 됐어 나의 서포터 또 가버렸어 어 저 앞에 뭐 있다 들어가자마자 보스야? 아니 여기 그것도 없는데? 아 보스 아니구나 꼭 하나씩 지키고 있더라 너무 좋아 이거 꼭 이 앞에 하나씩 있더라 오 느낌 있네 사당 불에 탄 요새 자 무기 뭐가 나타났나 볼까 아 이건 아까 본 거잖아 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구나 그래도 난 이게 더 좋은 거 같다 아직은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오 잠깐만 중독 상태에서 받는 지속 피해 여긴 중독이 아닐 거 같은데 중독인가? 여기도 독을 많이 쓰나? 아 삿갓 좀 개인적으로 탐나긴 하는데 방어력 3 화염 데미지 7 6 9 방어구는 한번 싸워보고 구매를 합시다 이걸 아직 여기 패턴 파악이 안 돼서 한번 보고 자 이제 또 탐험을 해야 되겠군 오른쪽 왼쪽은 막혀있고 앞에랑 오른쪽 일단 옷 중에서 화염 데미지 관련된 건 없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특성 그 뭐지 상태 이상을 하나도 안 올린 상태라 개악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애들 데미지 봤을 때 많이 약할 수도 있는데 어머어머 싸우고 있어 뭐야 어 잠깐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는 길이 아니라 아 오른쪽만 길 있는 거구나 앞에 길 있는 줄 알았어 갈 수밖에 없군 좋아 좋아 일자 진행이면 좋아요 맞네 맞네 이거 하나 있네 내가 여태까지 계속 썼던 거 채집은 빼먹을 수 없지 자 잠깐만 저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되게 세 보였는데 흰 조개 술띠 잠시만 장신구 보고 갈게요 공격이 다소 증가 공격이 다소 증가 기력 회복은 나중에 아 이건 있고 방어력 아직 필요 없으니까 이건 돈벌기용이긴 한데 가자 얼마나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껴 보죠 껴 보죠 후우 자 싸워라 그렇지 하나 죽이고 나면 하나 죽이고 나면 오우 나랑 싸우나? 잘한다 잘한다 쟤가 때리네 오 쎈데 아니네 죽인 줄 알았다 쟤가 잡은 건 줄 알았어 누군거였네 와 이거 내가 있는쪽으로 날라오네 그냥 뭐야 한방 남은거야 어디야 누구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뒤에 내 뒤에 아 왜 니가 걸려 왜 니가 걸려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화염이 들어가네 나도 조심해야되겠다 이거 뭐야 나 말고 이 녀석아 하나 먹자 아 쟨 날 공격하는거구나 어 뭐야 안녕하신가 잠깐만 홀렸나보다 홀렸나보다 들어본거같은 우마왕 오 우마왕은 들어봤어요 여기 상자가 많다 우마왕이 평천대성이라고 그냥 우마왕으로만 들어본거같아요 저게 뭐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 원거리 공격이 안되는데 정지술로만 정지술로만 싸울수도 없는데 정지술로만 정지술로만 싸울수도 없는데 빨리 매 outraged 정지술로만 레벨왕 슬еб 정지수 정 меньresser 희reee activating 나와봐 아이고 피할라 했는데 자꾸 앞으로 빨려 들어가 아이고 이거봐 자꾸 앞으로 빨려 들어가 옆구리 치고 싶은데 어잉 데미지 들어갔나? 들어갔네 앞길을 막다니 저 친구는 옆구리만 잘 때리면 되는 거였네요 음 이 정도는 쉽지 어우 뭐야 이건 불탄다 저 가운데 있는 녀석 쎄보이는데 어 아니네 오우 터지기도 하는구나 아 쟤네들 조심해야겠다 자꾸나 이거 빵 하고 터지네 어 쟨 뭐지 어 박쥐 그거 버전이네 아이고 아직 안 찼구나 아 아야 아프다 야 야 미세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어 그냥 피를 채울걸 그랬네 그냥 피를 채울걸 그랬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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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오우 어 아 화살짱이 어딨어 뭘 어딨어 쟤부터 잡아 아파 하나 먹어야되겠구나 많이 주네 아 화살 쏘는 애 또 있어 어디서 쏘는 거야 저기네 무시 뭐 없지? 무시 어어 내리치운 줄 알았네 아 잔챙이들 먼저 죽여야되는데 야 비켜봐 아잇 아 같은 몬스터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굿 뭘까요 이게 변형술 시전시 원숭이 지속시간 증가 아 분신술 자주 쓰는 사람들이 쓰면 되겠군요 거울 아t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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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이였네 이거 불타는 곳 아파요 여긴 그래도 옆길로 새는 곳이 많이 없네 또 너냐? 이리와 아! 아 잠깐만 두마리는 좀 두마리는 좀 그런데 오 단차 차이로 공격을 안 맞고 있어 뭔가 피하는 것보다 높낮이 차이로 안 맞는 느낌인데 한 번만 더 한 방에 터지면 또 안 터지나 보다 그래서 우리 팔개는 보스 만나러 가야 볼 수 있겠지 부지가 넓은 게 심상치 않은데 뭐야 여기 살짝 넓은데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줄 알았다 아비돌? 설마 어미돌과 부부사이? 어미돌과 부부사이 하니까 엉덩이 엉덩이 응 넓은 게 엉덩이 오우씨 어구아 포바닥이 나오네 손에 들고 있는 오우씨 털썩 누워버리네 어우씨 야 먹자 안 먹으려 했는데 먹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아비돌씨 여기 찍고 가야겠다 저 혹시 뼈가 부인의 뼈 아닐까? 부인이 어? 잠깐만 얘는 무슨 스킬 쓰려나? 포효에서 피에 입히는 거구나 그냥 비명 지르는 건데? 이쪽이 길인가 오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래도 길이 있거든요 일단 저 문은 후후 아이고 밑에 먼저 갈게요 오 데미지 범위가 크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그냥 채집빵 으아악 뭐야 얘도 있어 이제? 아 이제 영 집어서 또 괴물이 되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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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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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군데군데 숨어있는 저런 녀석들을 잡아줘 아 위에 또 잠깐만 길이 이쪽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네 아니 가는 길도 아닌 애들은 공격하지 말게 해놓으세요 옆에 왜 공격하는 거야 넘어갈 수도 없는데 또다 또 너야 또 너야 또 오 됐다 오 투구를 얻었네 아 맞네 탕구리 닮았네 가미삼세완 어 옆에 표시 뭐야 사당 표시인데 투구 한번 볼까 귀엽게는 생겼지만 파밍할 때 쓰는 두 구네요 쓸모가 없네 한번 찍고 가자 핀을 채우고 갈게요 저쪽이 이제 마을 들어가는 딱 그 입구인가 보다 올려야 되는 수치 있잖아요 그 아이템 가지고 올리는 거 그 보스 싸우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올립시다 아이템 갖고 있는 거 잿빛 구리 전사 뭐야 전차 전차 어딨어 주상 전리 미쳤네 뭐냐 이거 전차가 어딨는데 저긴 어떻게 가지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었나 호박 염주 고라색인데 곰봉 게이지 스택수 누적 속도가 다소 증가 잠깐만 공격을 빼자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곰봉 게이지 좋아 잠깐만 어떻게 갔는지 봐야 되겠네 사람 살려 그러는데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는 누가 하는 거지 그러면 어우 여기 근데 잘 다녀야 되겠어 어우 아픈 녀석이 있네 아 등짝이 보였는데 아 등짝 보였는데 이거 이거 한 대 때려버리네 잔챙이부터 치워 저기 한 마리 더 있긴 하거든요 일단 싸운다 아 푸우샷 아 푸우샷 먹으려 했는데 아프네 아프네 다시 달려야 돼 다시 달려야 돼 아프잖아요 원래 저렇게 몸에 불타는 애들이 파란불이 있는 애들이 아파서 불필을 채우고 싸울 걸 그랬다 사람 살려 아 일로 내려갈 수 있네 내려갈 수 있는 건가 피하는 길인가 아 피하는 길인가 보다 아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올라 했는데 대 얜 옆길도 없어 피하는 길이 없어 눈앞에서 아휴 죽어라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치 않았지만 메인보스 길로 와버렸네 뭐야 여우? 귀여워 어? 뭐야 화르륵? 뭐야 히리리꺼 화르륵이네 어떻게 싸워야되냐? 야 잠깐만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야?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야? 아니 이거 공격은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야 이거 뭐냐 이거? 계속 입김을 불어넣는데 이거 뭐냐 이거? 어? 아 설마 아 머리 날려서 제 맞추는 건가 보다 히히 아 하아아아 왓씨 드럽게 어렵네 잠깐 기다려봐 왓 어 머리로 축구하자는 거야 뭐야 일단 제가 불에 닿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미치겠네 불에서 멀어지면 일단 쟤랑 쟤가 붙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씩만 아 이거 꼭 3단계만 되는 건가 일단 한번 부셔볼게요 뭔가 저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본봉 게이지를 모아야 하는 것 같은데 아 타이밍이 이게 뭐냐 메인보스냐 근데 나오는 거 보면 메인보스 같은데 아 타이밍 때려야 하는 타이밍도 있어 굴러다니는 걸 일단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멈춘 타이밍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렇게 굴러다니면은 내가 게이지를 못 채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때려서 채우는 게 더 빨라 아 왜 거지같은 왜 거기로 아니 왜 거기다 써 아 너도 움직인다 일단 부셔볼게요 어봐 이거 맞는 것 같아 아 피그거 없네 일단 하나만 부셔보자 아 피그 없다 하나만 더 먼저 죽여보면 자리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그러니까 차징은 되는데 이 차징할 때 달리기가 안 돼요 차징할 때 피하기도 안 돼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차징을 해야 돼요 아예 차징하고 있는 순간은 때리는 거는 하나씩 저장이 되지만 차징을 하고 있는 순간은 그 게이지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봐봐요 차징을 하잖아요 하나 찼죠 이렇게 놓으면 바로 써요 그래서 때려서 게이지를 채우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내가 봐야 되니까 각을 근데 쟤네 잡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원래 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네 이따 보자 전차 잡았으니까 이제 불은 안 떨어지겠다 기다려 이따 갈게 돌아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일자 직진하고 싶진 않았다 일자로 가려던 건 아니었어 아 아 아 어휴, 잠깐만 어휴, 불붙는 애들이 불붙는 애들이 몇 마리야? 단체로 죽어라 됐다 어, 전 달리, 그러니까 달리기가 안 되던데? 돼요? 다시 해볼게요 된다고? 되네, 되긴 되네 어, 근데 난 여태 왜 안 됐지? 왜, 난 왜 여태 안 됐지? 아우씨 뭔가 슬로우 걸린 것처럼 안 되길래 아, 그니까, 왔다 달리기가 아니라 구르기가 안 돼요 잘못 얘기했네 구르기가 안 돼요 잘못 얘기했어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아잇, 젠장 포션 먹고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구르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달리기라고 그랬는데 어? 어딜 때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하, 결국엔 이렇게 싸우러 가는구나 아 근데 위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약간 벽 타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잡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불길을 쟤 그걸로 꺼야 되나? 공격이 쌍으로 들어오니까 어, 근데 쉽지가 않아 패드가 이게 아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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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머리부터 일단 잡아볼까요? 하얀 머리부터 일단 잡아볼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로 잡아야 되나? 아이고 뭐 아야 아 나 미치겠네 날라다니는 애를 전기술로 멈추고 어떻게 잡아야 옳은 것일까요 뭐야 둘이 들이박았나? 아야 아이고 아 아 와 이거 좀 아까운데 일단 일단 처음이니까 잡아볼게요 얘부터 아이고 아이고 날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면 같이 했어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라곤이 잡히는 거 보니까 아야 저 날아다니는 잡기가 좀 빡세거든 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잡아 내려올 때나 오 데미지 좋았다 아 이걸 진작에 썼어야 했는데 아우 진짜 미치겠네 내려올 때를 봐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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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언제 써야되는지 모르겠다 좀만 더 버티면 되겠는데 한 번 들이박아봐 오케이 이빨 아프지 죽어라 이 자식아 이빨 아프지 뭐야 여성이었구나 여성이었구나 Я ef 아우 움마 왕 움마 왕 다리야? 5 아멘 제 아버지 너는 항상 잘 지나려하고 있어 하지만 제가 안 맞추를 하려고... 얼마 전에... 그는 그녀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다 그는 그녀의 정첩을 넘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 죽은 그녀가... 나... 내가 사라지고기를 킬고... 나는 그녀의 손에 한번 나갔다... 그는 내 아버지의 손에 빠졌다 그 요가, 영광의 영광을 하신다 내가 한편의 두 명을 싸서 짜지 못했다 아멘 내 아버지의 성명을 지켜냈고 내 아버지의 성명을 지켜냈고 내 아버지의 성명을 지켜냈고 뭔 일이야 매미 저 매미 뭐지? 또 가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가면 좋겠구만 따라가기에 너무 위험한 절벽인데 어 아니야 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역시 오 특성 4니까 하나 올리고 가볼까요? 임기 조식하고 아 근기도 올려야 되는구나 설상사 어 단약 사용 후 정지술은 적 주위에 있는 모든 적에게도 유효한다 오? 다수의 인원을 정지시키는 건가? 담금주 한 개를 장착할 때마다 술의 생명치 회복량이 다소 증가 보통 정지술은 보스한테 주로 쓰다보니 100초로 가죠 담금주를 한 개 장착할 때마다 최대한 세 개 있는 친구가 좋다는 건데 지금 내가 세 개를 쓰고 있죠 얼마나 차는지 궁금한데 음 이거는 확 다 올려버려 확 다 올려버려 평타충이라 어 오 의심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가면 되는데 limb 흠흠 아닐까? 8개의 보스 들어갈때랑 비슷한데? 저거.. 저게 누구죠? 엄청 큰 말이.. 소인가? 엄청 큰 소가.. 소가 있는데? 그.. 아 이거 또 십덩예기 아버지.. 아 우마흥인가 보다 그게 십덩예기인데 그.. 나치메 우인장에.. 나치메 우인장에.. 미스.. 미스지라고 있어요 거기도 소가 엄청 크거든 아 걘 말이구나 아닌가? 소인가? 아무튼 그 느낌 나네 파초선? 파초선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건가? 그럼 그거? 우와 나무 진짜 크다 점프해야되나. 점프해야되나? 점프해야되나 이거 뛰어내리면 되는거야? 어머니랑 먼저 싸우나? 단조 골짜기 그렇다 이거지 너도 일어나 물인데도 불이 그냥 불 데미지가 아파라 일단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어머니를 설득한 사당 앞에 이상한 녀석이 있네 어디 불을 아이고 아 그 방패 좀 치워봐 됐다 갓 오브 워에서 나온 맵이 생각나네요 거기도 이런 용암 계곡이 있죠 생각이 나네 그러게 이거 일단 좀 싸워보고 화염 상태 이상 상태 이상을 아예 안올린 탓에 데미지가 좀 시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우 놀래라 다리가 예쁘다 다시 봐도 다리를 참 예쁘게 만들었어 각선미가 좋아 떨어질 뻔했네 어 뭐야 안 죽었어? 어 뭐야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네 아 그냥 가 아씨 어우 일단 그냥 가 일리 잡다가 나도 뒤지겠어 아아아 뭐야 누구 목소리야 망터도 필요할 때 써야지 막 쓰고 다니면 지금 아직 괜찮아요 어? 이 친구 600원이야? 그럼 잡고 가야겠는데 600원이면 크다 아 아 이거 방패 부셔버려 뒤통수를 때리면 역시 저쪽에도 왠지 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어우 징그러워 뭐야 저거 얘 뭐지? 다 하나 없애고 어우 어 어 안 보였어 아 이 자식이 어어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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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아 이거 안 와? 아 아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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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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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행이다 오 1200 히니백! 가는 금실 내가 뭐랬어요? 여기 상대 있을 것 같다 했지 역시 촉은 틀리지 않았어 용암 밟아도 데미지는 안오르네요 상관이 없나?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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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파악했다기 보단 그래요 까불지마 길 가다가 돌덩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길 가다가 돌덩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계속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우와 뭐냐 여기 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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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위 위 위 위 아 물 뒤 으으잇 뭐야 아 얘가 뭉개구멍개구나 와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나는 이 위에가 뭉게뭉게 자욱자욱인 줄 알았더니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 나도 머리를 두 개라서 그건 줄 알았던 맛 방금 분리된 건가? 몸에서? 안녕 그냥 달려 왼쪽 일어난다 멀다 멀어 멀다 멀어 멀다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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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멀다 저 supported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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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 summar 오 멀다 달려 가는 길 멀다 가는 길 너무 멀어 아우 느려 아우 느려 아 씹혔어 아 씹혀버렸어 아 젠장 아 이것도 씹혔어 아 나 정말 아 아 아씨 뭐야 쓸 줄 알았더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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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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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타이밍! 아 타이밍 잘한다 오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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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오우 너무 아파 오케이 하나 컷 원래 아 똑같이 죽여야 되네 얘네도 됐다 컷 컷 다행이다 죽을 뻔했는데 나름 알차게 쓴 것 같네 피 회복 좋네 이거 야금야금 피 차는 거 그나마 다행이다 오픈 이어 뭐야 여기가 침실이야 침소야 잠자는데 우마왕 아내분은 예쁘게 생기셨나요 궁금한데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음 문지기를 치워야겠지 음 바닥은 괜찮네요 혹시나 싶어서 내려와 봤는데 좋네 뜨끈뜨끈하네 아이씨 근데 바로 못 올라갔네 보면 안다구요 여기 길이 있는데 저쪽 다리 밑에 혹시 그치 상자라도 있나 그치 상자라도 있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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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보통 원거리 애들 부터 잡아야 돼 오오오오오 아야 아니 저 친구도 딱히 타석감은 없으면 때리는게 퍽퍽 허어어억 앞에 저건 뭐야? 엄청 큰데? 중간 보스인가? 능력을 좀 아껴야겠다 아 얘랑 싸우고 그거 할걸 아야 금실 이런 애들 부터 없애야돼 아 그 거인 같은 친구들이구나 오오오오 오 그래? 어 원거리도 두 마리나? 쉽지 않을 것 같네 죽어 그냥 빨리 잡는게 낫다 온 김에 아니 잠깐만 나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득이지 원거리가 진짜 원거리 애들이 진짜 못됐어 얍삽해가지고 저 큰 녀석들 잡기 전에 어우 여기도 있어? 어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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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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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마주쳤어 아 젠장 일단 싸워 아 일단 싸워 막 싸워봐 아 너 말고 됐다 아 아 아 아 아 비켜 비켜 아 와 쟤네들 잡으러 한번 가봐 아 사당 사당 찍고 잠깐만 잠깐만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저거 찍고 싸워 이거 찍고 싸워 이거 그렇지 안녕하세요 찍고 싸워 회복하고 싸워야지 너무 무서워 크기가 너무 압도적인데 그 거기서 보는 애들이랑 차이가 좀 나는데 얘네는 방패도 있어가지고 등치 큰 애들이 얼마 주려나 모기들이다 모기 선생님 발 좀 주세요 아킬레스 아킬레스건 햄스트링 부시기 잠깐만 내송발톱 공격 아잇 오 오 으으 자 야 이거 너무 구석탱이라 때릴 수가 없는데 야 내가 어딨는지도 안 보여 야 내가 어딨는지도 안 보여 마지막이다 나의 필살 일격이 나의 필살 일격이 2400원 아 막타 제대로 칠라 했는데 때릴만 하네요 2400원이면 그래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작아가지고 아니 커가지고 엘들링이 있는 거인들처럼 아이고 선생님 그 발을 그쪽으로 들어버리면 큰일났네 데미진 들어갔다 데미진 들어갔다 약간 내성발톱보다 무존발톱에 가까운데 어 뭐야 금방 잡았대 어 어머 어머 방금 엉덩이를 본 기분이었는데 어머 뭐지 방금 방금 넘어질 때 어머 발톱이 무존발톱이 저렇게 되잖아요 벌레벌레 벌레 가져갈게요 물론 나한테 필요가 없지만 오 새로운 거 주나 주세요 그럴듯한 걸로 바꿔 아 아 아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오면 아 주는 줄 알았네 더 좋은 걸로 바꿔오래 더 좋은 게 뭔데 내가 못 얻은 게 있나? 난 지금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아 아 맞다 한번 찍었지 아 맞다 여기 있는 애들은 새로 생겼지 한번 돌리고 어디서 안 먹었을까 여기서 먹고 가는 건가 오 오 매미로 변신했다 아 아 아 아 야 이 크리핑 이쁘진 않은데? 내 취향 아니야 야 이 크리핑은 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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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내가 더 잘할 수 없을까? 더 이상의 상태를 감상하시려는? 이 자격증은 다행을 안췄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격증은 나를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증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그 자격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가? 저 사격증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어? 좋은데? 음... 죽일거 같애 뭐야 이 콩가루 뭐야 콩가루 뭐야 이거 콩가루 집안 뭐야 팔개? 역시 완벽하구만 주바제 이제 같이 싸워? 드디어? 더 진심 더 진심 첫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어? 이시아 아이앗 지구 왜? 뭐지? 게이지 뭐야 이거 으흐 뭐야 오오오 잠깐만 우와아 꺼져 그렇지 일단 약해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약해 그렇지 한번 끊고 정지술 아 뭐야 이게 우와아 오 아파 오 채찍 오 아이고 너한테 써야되겠다 아픈데 고마워 힐 근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야 오 오 오 오 아프네 다음은 뭐냐 다음은 뭐냐 이 페이지가 있을거야 물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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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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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만한거 아니야? 네 팔개야 팔개 아 맥이다 맥이 어이 아야 잠깐만 아 야 포션 먹으려는데 왜 안 눌러지냐 아씨 포션 먹으려고 눌렀는데 안 되네 다시 다시 아 그러면 쟤부터 다시 싸워야 되잖아 아이 좀 긴데 싸움이 너무 길어 아 싸움 너무 긴데 약간 로아 보스 중에 그 이렇게 막 화 화 이러면서 막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막 그 대머리 아저씨가 이렇게 팍팍팍 하는 거 있긴 있어요 네 그것도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그것도 음향이 어쩌고 저쩌고 해 어 근데 잠시만 가자 오 근데 이거 뭐야 아 그냥 등뿌리구나 오 좋은 자리를 발견했다 한번 하고 가야지 땡 땡 땡 음 음 음 기둥이 저렇게 생겼구나 야 여기도 잘 만들었다잉 내가 그래픽을 하나 낮춘 게 아쉬울 정도 어이구 그 방금 이거 배경화면에도 되겠다 세 개 세 개 세 개 정도면 이제 슬슬 차지 후 시전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차지 후 시전 이제 슬슬 이것도 올려야 될 때가 온 것 같긴 하거든요 시명타울도 끝까지 올리자 오케이 이렇게 가자 가자 다시 다시 싸워보자 아니 어째서 근데 토지신보다 물고기가 피통이 더 크냐 어째서 물고기 피통이 더 큰 거야 소환술사인가 봐 그러니까 불러낸 애들이 더 세지 아 아 팔개 나오네 어 뭔가 피통이 늘어난 느낌인데 아닌가 아 아 아 아 팔개 나오네 어 아 아 사실 아 다 잡았나? 원거리 한 녀석 중의석이네 오케이 얜 별로 안 센 것 같으니까 최대한 오 이거 뭐야 뭐지 이 구슬? 다음에 터지는 건가? 어 이게 뭐야 아우 아파 아 귀찮은 것만 뽑아내네 자꾸 오 아 아 아 오케이 괜찮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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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버렸다 어 이거 뭐지? 왜 화면이 이러지? 오 이거 초반에 잠깐만 초반에 변신 한번 써봐야되겠다 내려와 내려와 안돼 내 게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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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막으로 쓰고 싶진 않았는데 아이 오히려 좋다 얘로 패턴 씹었다 생각하자 아이 때리질 못하네 아 에이 젠장 아이 뭘 쓰지를 못했네요 아야 아니 은근히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뭔데 화면 뿌옇해 보이는 거 개열받네 야 내가 먼저 때렸잖아 야 솔직히 내가 먼저 올라갔는데 왜 때리는 건 제가 먼저 때리는 거야 내려와 아 뿌야 아 아니 뭔데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네 가까이를 못 가겠네 저는 세 개 모아 썼어 아 아 아 약간 이렇게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이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왜 이렇게 때리면 재밌지 않아 데미지는 확실히 세기네요 데미지는 확실히 세기네요 도망치다가 한 대씩 치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 아니 이건 도망을 가도 쳐 맞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 어 정지하거나 그거 해야되나 연기술 또 써야 되는 가 어 침착하자 먼저 피해 그거 없다 맞다 왜요 강타로만 싸워줘요 뭐야? 도망갔어 도망갔어 오케이 어? 그러면은 파초선 그냥 구하는 건가? 저 말은 그 말 같은데? 오? 술? 용주 뭐지? 한 입 마실 때 오! 네 개짜리다 아 근데 이거는 공격치가 오르네? 최대 생명치 30만큼 회복하는데? 다음 공격으로 입히는 피해가 일정량치인가? 네 개짜리니까 뭐 입어볼까요? 오! 옷 뭐야? 생명치가 50 이상일 때 속성은 양이고 받는 피해가 다소 감소하지만 공격은 더이상 치명타 피해를 입힐 수 없다 뭐야? 이게 어떻게 신성급이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쓰라고 사실 제가 치명타 위주로 올려서 이걸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전 이 차징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 놔 가지고 지금 그냥 때리면서 채운 다음에 강 공격 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 여태 계속 그렇게 싸운 건데 아마 뒤로 갈수록 그냥 강 공격만 쓸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부터 차징을 좀 빨리 할 생각이라 지금 치명타 엄청 높잖아요 자주 사용하면 좋긴 하지 안 그래도 평타 위주로만 써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뭔가 그게 구르기가 더 편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이거 구르는 어! 이런 이런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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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잠깐만 한번 찍고 가자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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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찍고 가자 안돼 안돼 맞다 나 다 썼지 혹시 모르니까 찍고 가자 어우 깜짝 놀래라 조식 한번 하고 가죠 여기 천이 쳐져 있었네 몰랐네 여기 나름 신경 써서 만든 거 같은데 여기 무늬가 장난 아닌데 약간 이 등도 그렇고 아 부적 맞아 아 맞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쓰라는 거 아니야 이거 써야 되는데 나 몰랐잖아요 내내 걸어 다녔잖아요 나 내내 달리기만 하고 다녔잖아 나 내내 달리기만 하고 다녔잖아 나 내내 달리기만 하고 다녔잖아 바보같이 어 근데 한 번 더 안 찍어도 되는구나 이런식이면 아 이거를 아 이것도 여기 이런거 있으면 좋은데 여기 포션 넣는 데 있잖아 호리병 아 온 김에 교체하고 가죠 이런 게임 하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글도 잘 안 읽고 물론 그렇긴 한데 대부분 잘 안 읽긴 한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아 보자 피해간면 넣고 여기로 아 아니 무슨 순서대로 넣어야지 하나를 몇 개를 바꾸고 있는 거야 아 역시 됐다 하나만 계속 클릭하고 있네 아 좀 꼼꼼하지 못한 스타일이라 길같은건 되게 꼼꼼하게 잘 다니면서 아이템 사용이나 옷이나 막 그런거는 꼼꼼하게 보지도 않아 잘 내용을 아 단점이지 단점 아 또 잡아야 되잖아 아 또 잡아야 되잖아 예헤 아 아 아이고 어 또하뒀다 장신고 같은 걸 또 주네 뭐지 좀 똑같은거구나 부슈부슈부슈부슈 부슈부슈 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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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슈푸슈푸슈 푸슈푸슈 불통이 간다 어때 한 대 맞았다 팔 순 없군요 그냥 자리 차지만 하는 거구나 가방만 차는 거구만 가방 정리를 못하는 거네 오 갑자기 어두워졌어 붉은 은전차 야야야 너 화면을 가린다 가까이 오면 오오 막 뒷공격도 해 전차라 그런가 아 아 아 오씨 이루와 어 아 아 아 불 불 불 불 워아 이 무슨 아니 무슨 아 뭐야 가까이 안가져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벽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투명벽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옆구리 안 맞아 왜 오 뭐지 방금 방금 앞을 막고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안 맞았어 버그 맞죠 이런 야 이거 떨어지기 딱 좋게 생긴 구간에 저런 녀석이 사당이 하나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슬슬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야 근데 진짜 돌 표현도 미쳤다 바닥 표현 좋아 아 나왔다 나왔다 원래 특이한 버그 아니면 뭐 아무도 안 걸리는 버그 잘 걸리는 타입이긴 하지 오 가까이 왔다 엄청난데 엄청 큰데 이거 몬스터다 이거 몬스터다 모가지 길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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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다 몬스터 지금 여기 등짝이 보여 등짝 이봐 이봐 얘 몬스터잖아 이거 봐 나와라 하도 많이 봐서 아 나와라 오 아니야 아 잠깐 일반 몬스터가 아니었네 그냥 일반 몬스터가 아니었네 아 늦었다 나한테 버섯 씌웠어 이게 뭐야 죽겠는데 일단 먹어 이게 뭣이야 아이고 잘못 울었네 아 계속 바닥에서 버섯이 자라 아 죽었다 버섯 개쎄네 버섯이 여러분 영지 버섯이 몸에 좋은 이유가 있네 힘이 세네요 체력이 수상한 버섯 그냥 한 대 먼저 때릴 순 없나 뒤로 아하 잠깐만 이걸로 변신하면 좀 나으려나 얘도 몸에 피네 오케이 죽어라 영지 버섯 갓 머리를 주는군요 생명치가 천천히 감소되지만 술의 생명치 회복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쓰읍 고인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아홉잎 영지 씨앗 담금인가 아니네 아 씨앗 아 맞다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번 가서 재배 좀 해야 되는데 한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참에 한번 갔다 와볼까요? 생각난 김에 가야돼 갔다 와보자 생각난 김에 가자고 생각난 김에 가자고 날짜를 바꿔? 날짜를 바꿔? 뭔 날짜요? 여기서 날짜를 어떻게 바꿔? 플스는 날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컴퓨터 날짜를 바꿔야 된다고? 아이 그렇게까지는 뭐 귀찮게 귀찮게 그렇게까지는 뭐 오 아 씨앗 씨앗 가져가쇼 예기 온 김에 한번 싸우고 가자 이번엔 널 잡아보겠어 온 김에 도전 도전! 결투를 신청한다 여기서 살 수는 있구나 아아 얘네들은 살 수 있구나 고치실, 무명실 도전! 글쎄 얜 여전히 못 잡을 것 같은데 파이팅! 안 씹히네 안 씹히네 와우 씨 와우 씨 아! 아! 타임 맞게 눌렀는데 아우 씨 여전히 아프다 여전히 어렵다 약간 약간 0.5초 느리게 때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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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이고 아 얘는 이거봐 늦게 때리는 거 이게 진짜 아 나도 한두 대씩 아 터지잖아 맞아 터지잖아 아 터지잖아 아이고 일어나 옆으로 가는 게 어딨어 일단 얘는 막 싸워 야 잠깐만 와 나아 자 화이브 데미지는 잘 들어가는데 못하겠다 다음에 올게 잡기 더럽게 어렵네 피하는 것도 어렵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쉬이익 하다가 슉 슉 하다가 슉 너무하지 않아? 때리려면 한꺼번에 때리지 왜 왜 이렇게 반박자 쉬는 거야 묘하게 느려 환하게 쉬다가 느리게 오는 것 같다가도 빠르게 오고 이걸 판매해? 이러면 사야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지? 또 잘못 올리지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이거 맞죠? 표시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아 그러네 최고 등급이네 필요가 없네 아 이거 그러면은 새로운 거 구하면 올리면 되지 하나 더 있다메요 새로운 거를 다시 찾으면 그때 올리자 얘도 퀘스트인데 뭔지 모르겠네 여긴가? 강한 자만이 장신구 하나 더 낄 수 있나봐 강해져야 반지 하나 더 끼워주나보다 강한 사람은 팔찌 하나 더 찰 이유가 없는 거지 강하지 못하면 팔찌 두 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제 반지까지 영지는 여기저기서 잘 나오네 오우 좌선 마주 보고 하는 거야? 와 저렇게 피 흘리는 사람 앞에서 내 꺼는 단계를 낮춰서 그런가 살짝 뭉개지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그래픽이 좋긴 좋아도 미노타우루스 생각난다 미노타우루스 생각난다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그거 생각나네 길이 어딘겨 어딘겨 길이 어딘지? 옆에 길이 있나?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이쪽 보고 올라왔잖아 왼쪽인가? 와 근데 여기 마스크 안 하고 다니면 폐가 썩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몬스터가 어? 어? 저게 뭐지?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게? 저거 뭐야? 피할 장소가 없었는데?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아야 앗 뜨거 앗 뜨거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아우 잠깐만 달려 달려 어휴 어휴 갔다가 저쪽이 마지막이라는 거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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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절로 가야될거같은데? 달려~~ 달려~~ 일단 이거 먹고 뭐야 여기서 끝난줄 알았는데 뭐야 뭐야 저기까지만 가는건줄 알았는데 거지같은 어디까지 저렇게 가야되는거야? 몬스터 또 잡고 가야되잖아 멘트 안전 멘트 안전 얘 치웠나보다 어 여기서 가자 아 이게 하염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다음은 어디지? 어디지? 잠깐만 의도치 않게 파밍하고 있는데 여기 한 턴 쉬었다가 이것도 왼쪽인 것 같은데 무시하고 뛰어야겠다 오 마이 갓 오 내 한 턴 오케이 오오 위험해 위험해 뭐야 이제 불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야? 뭐야 뭐지? 어디지? 아니 망토를 쓴다고 피가 안깎이는 건 아닌데요 어디지? 나 또 치워서 가기 싫은데? 아 여기다 여기 있다 오케이 왼쪽 으악 너무 짧아 너무 짧잖아 왜 이렇게 빨리 와 아까보다 더 짧아졌네 뭐야 아까보다 더 짧아졌어 그렇지만 무서워서 뒤는 못 보겠고 뒤돌아보다가 느려질까봐 아 근데 이걸로 그거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 그 녀석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잡으면서 가야 되잖아 큰일날보였네 아 맞네 정지수를 써지는구나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정지수를 생각을 못했네 바본가 근데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느리게 가면서 처음 멀리 갔다면서 방금 왜 그렇게 가까웠는지 아 아 아 부샤워가 오케 이러면은 저 녀석들은 제가 잡아준다고 여기서 지나가고 그거 한번 써보자 와 뭐야 똑같네 야 여긴 연기 안통하네 아니 가다가 바로 오는데 나 연기 쓰자마자 저 바로 옆에 멈추는데 몰래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야 될까봐요 정지시켜야 될까봐요 그럼 그냥 혹시 바위로도 잠시 한번 살 수 있나? 궁금해지는데 부딪히면은 괜찮나? 어찌보면 약간 꽁으로 버는 거긴 해요 달려 달려 아이고 한번 지나가고 파밍 파밍 구간이야 진정한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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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리 쟤가 공격한다고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봐봐요 봐봐요 봐봐 저기까지 가거든 근데 방금 제가 연기 썼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연기 썼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추더니 여기서 출발해 여기서 멈춘어 어 아니네 여기가 원래 출발하는 곳이었네 저 아래 아니었어? 어? 아 뭐야? 아래가 아니었단 말이야? 어? 그럼 이게 어떻게 가야 되지? 저 위에 갈 때 그걸 해야 되나? 올라갈 때 가야 되겠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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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자식이 아 큰일 났 뻔했네 하나 먹자 왼쪽에 돌이 나오고 또 돌이 있는 구간이 그거구나 정지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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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오! 잠깐만 이게 이게 사람? 하하하하 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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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름 아 또 변신했네? 오! 이야 얼굴 아파 이야 꺼진다 퍽 퍽 퍽 퍽 ust 퍽 퍽 퍽 퍽 저.. 저팔개.. 저팔개 또.. 또 갔어 가버렸어 이번엔.. 다.. 다른 이유로 가긴 했지만 또 딴 데 갔어 저팔개씨.. 또 가버리다니.. 쫓아가자 이야.. 숨쉬기도 힘들겠다 숨쉬기도 없는 샘 쳐야돼 아.. 서당이다.. 오마왕이랑 싸우는건 아니겠지? 회사님.. 네.. 아버지.. hin.. 신은.. 뭐.. 헉! 옷도 안 입고 있네? 음! 옷도 안 입고 있으려니, 출생의 비밀이 네 소예요 소 우마왕이래 우마왕 불 지른게 얘인가? 뭐야 파초선 제아 갖고 있잖아 홍해야 뭐야 완벽하게 의태를 하지 못했구만 메인보스네 아 근데 죽으면 또 아니지 아 맞다 아 일단 집중할게요 아이고 오 불 뭐야 오 미친 오 오! 냠냠 입에다 흐일일이 볼륵 와! 구르기 누르잖아 어 죽겠다 하나 더 먹어 아 정지술 씹혔구나 어우 불밭 이리와 아 무기가 너무 길어 어 뭐야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이 아 으 솔직히 말하면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데미지는커녕 바닥불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네 미치겠네 좀만 기다리자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치명타만 모으면 한 대 감이긴 했는데 아깝다 아깝다 아깝네 아우 근데 바닥이 심상치 않아 저거 아니요 할만해요 막 상태 이상이 막 엄청 딜이 심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내가 패턴을 몰라서 좀 많이 맞았는데 나름 피할만한거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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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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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두 더럽게 하고 쓰고 있을때 아필 오늘의 정신이었습니다.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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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았어. 아이 진짱. 잘 피하다가. 아! 아! 맞으면 안 되는 걸 맞아. 아! 아 나 진짜 방금 바위가 들어갔는데 왜 어째서. 아! 아 미친 저 기술은 뭐야? 아 뭐야! 이건 또 처음봐! 이건 또 처음보는 기술인데? 뭐야 이건 또. 처음보는 기술 투성이고만. 아 때리지 못하네. 아까보다 더 못 싸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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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지만 써버렸네. 아. 막 변신하면. 패턴이 아주 휘앙 찬란해지. 막 쉬는 시간 따위 없이 막. 대미지는 들어가는 것 같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쟤도 불이라 사실 소용이 없기는 해. 아. 이번 판은. 아. 이번 판 조졌다. 다시 해야겠다.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아까 너무 아깝다. 깰 수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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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은 하지 말아야겠다.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가네.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깝다. 오공을 죽일 뻔한 몇 안되는 요기 중 하나라고. 원래 센 녀석은 맞나보군요. 아. 딜로스. 미쳤네. 모두 수정한 또 씹혔어. 아. 뭔데? 아니. 또 씹힌 거 뭔데? 비록은 왜 가끔씩 지금 정지수는 씹힘. 진짜 열받네 변신! 불 데미지 들어가요? 나 들어간지도 모르겠는데 안풍이면 또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안풍이면 또 들어가요? 아 그래요? 피하는 거 생각해야겠다 포션 먹지 말아야겠다 아이씨 진짜 그렇구나 변신 아 근데 변신하면 아 저거 고 평타거리 왜 이렇게 짧아? 평타거리 너무 짧아 내가 저거를 아예 안올린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이 안올려놔서 그런 것도 있는데 평타거리가 너무 짧아 음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처음에는 아이고 아이고 빨리 찍다 처음에는 불이 안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세지는 기분이네 별로 안아팠는데 처음에 처트할 때 처음에 처트할 때 처트할 땐 별로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 안했는데 왜 갑자기 아파지는 것 같지? 왜 갑자기 아파지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니야? 아 아 눌렀는데 아 나 진짜 아 아 흠 흠 아 아 아 애초에 동작하면 빠져야지 이 바보야 그냥 먹자 아 아 패드는 이게 잘 카메라가 느려서 마우스처럼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우 궁극하는 줄 알았다 아 바로 쫄아서 썼다 쫄아서 아이고 너무 빨리 굴렀다 아 아 아 나 진짜 돌겠네 한 번 한 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 아 뭐야 이거 아 미친 아 아 불 뿜는 거 진짜 거짓았네 아이고 씨 잘못 눌렀다 그러네 진짜 이거 근데 너무 빨리 쓰는 게 문제라 아이고 가까이를 못 거잖아 최선이었다 아 다가 무서웠다 아 쏟았다 다시 잘못 눌렀다 McKinnon 아 어 뭐야 그래픽 깨지는 거 보소 아 초반엔 괜찮은데 왜 갈수록 점점 이상하다 초반엔 괜찮은데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 초반엔 너무 아까웠는데 아씨 열받네 모르는 패턴도 나오기 시작하고 개 열받네 아 굴러도 쳐맞네 이거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 아 일어난 아니 이런 거지같은 일어나야 아 나 이거 마우스로 해볼까? 키마로 할까? 구르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 아니 아니 선임력이니까 저 동작을 보고 구르기를 누른면 너무 늦어 죽고 다시 할게요 동작을 아는데 키마로 할까 해볼까 열 받네 열 받네 그냥 아 초반 아 초반이 너무 아쉬워서 자꾸 신경 쓰이네 처음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진짜 TTF 후 후 아우 터졌어 스테이 아! 난 이거 좀 먹고 그냥 이걸로 넣자 한 번 넣고 아! 아! 아까보단 낫네 아까보단 낫네 그냥 이렇게 싸요 어우 근데 이거 터질때 화면에 안보이는거 너무 열받네 터질때 화면에 안보여 터질때 화면에 안보여 아! 아 다쳐먹고 썼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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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리 안 닿네 이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싶다 어 왜 이렇게 느려졌어 공격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느려 달레이가 기력도 많으면서 아 아 이게 아니지 아 키를 잘못 눌렀다 아 키 잘못 눌렀어 아 어쩐지 아 어쩐지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아 또 스트레스 받는 놈 받게 하는 놈이 또 나타났네 너무 빨리 나타난 거 아니야 화염이 스택이 있나 이게 상태 이상 때문인 것 같은데 아 참나 3개 있으니까 하나 올려봐 3개로 3개짜리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군 둘이 빨리 빠져야 될 텐데 다시 패드로 갑니다 또 tired 아이고 너무 빨리 불렀다 고소한 다음 사람 defin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아버렸네. 젠장. 너무 빨리 썼다. 쟤는 뒤도 공격하는데 나는 뒤돌아 공격하기가 안 되다니. 아, 이거 같은 거 또 다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됐다. 조금 빡섰다. 조금 어려웠네요. 너무 투덜거리면서 해서 미안합니다. 어? 왈파 raus 비싼 에 어 뭐야 제 동시에 어떤 돌아올 후, 이즈 풍산 위 낳아. 우선 지샷. 집중! 편도결속이라니! 염두. 아, 무슨 효과가 있을까? 침묵 심어, 제이쉐 풍변. 즈판, 능포, 잔슈 정고. 최빙 지지앤. 인. 연. 쏙. 화. 뭐야? 아, 이런 미친... 도라. 이소. 도라. 이소. 팔개야! 니가 필요해! 이거 어떻게 쓰려고? 헉! 먹었어. 뭐, 이게 2패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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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데? 역시 팔개! 그럴 줄 알았다. 저 팔개가 필요했는데. 다크... 아크샤의 왕? 다크... 야, 이거 다크소울 보스처럼 생겼다. 그... 마지막 보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미친... 뭐야? 저게... 제 어린이... 오, 미친. 오... 오, 뭐, 왜 안 돼? 내가 뭐 안 돼? 내가 뭘 안 해? 저거 왜 안 해? 너흔을 계속 저거 안 해. 나우, 저거. 저거 안 해, 한 번? 저거 안 해? 오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이리 인해! 아, 그래도... 오와 데미지 오와 데미지 와 데미지 와 데미지 어 아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싸워야 되나요 설마 아 왕부터겠지 아 설마 아니에요 아 그럼 다행이네 안되는데 우망씨 몸빵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걱정이네 아 이게 데미지가 미쳤네 안돼 사거리 안된다고 그렇게 밀어버리면 자 8개야 올해는 막 귀멸이 칼날 노래 같다 데미지가 돌았네 그냥 다행이다 오 저게 뭐야 타이밍 잘 써서 타이밍 잘 봐서 써야겠는데 어지럽네 아 이중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8개가 어느정도 업으로는 끌어주는 편이니까 아씨 아 먼저 쓸걸 그냥 정지시켜 놓고 써야겠다 이제 어 고마워 아이고 돌 때문에 안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 오 얘 뒤지겠다 얘 잠깐만 얘 먹어 아우 아 뒤로 밀렸다 아 뒤로 밀렸다 8개씩 이야기하지 말고 오 이건 안 끊기네 가까이 와 니가 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반짝이는 것 때문에 내가 누웠는지 어떤 자세인지를 알 수가 없네 누워서 어떤 자세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 빛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건지 누워있는건지 그걸 모르겠네 또 여기서 걸리는건가 불보다 낫다는 생각은 드는데 쉽지 않네 빨리 저 8개 뛰어가 내 정지술은 저 8개가 있을 때 같이 때려야지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아 다섯번이야? 칼기 어디갔어? 죽었어? 아 도망간거야? 아 오우 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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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피하기가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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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패턴이여 죽었다 아 뭐야 어차피 죽을건데 이 페이지 어차피 죽을건데 어양 에 어어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스킬을 좀 바꿔볼까? 돌은 나름 잘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맘에 안 들어서 얘로 한번 해볼까? 얘가 그나마 싸울만 할 것 같은데 얘로 한번 써볼까? 퐁 팔개 적어도 2페이즈 때 도망가지 왜 하필 오라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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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씨 더럽게 아프네 발차기 아이씨 발에 차여서 죽어? 아 진짜 어지러워 퐁 퐁 거지 같구만 발에 차여서 죽다니 퐁 퐁 퐁 또 또 또 시간 12시지 또 또 이 시간대지 왜 항상 왜 항상 왜 항상 2시간대야 왜 항상 2시간대냐고 칼이가 때려 버리니까 뭐야 칼이가 때려 버리니까 뭐야 아이 미친 이게 뭐야 아..아씨 빗나갔.. 빗나간거 개울맛.. 지금 변신해볼까? 싸우면 안되는데? 얘는 공성이 느려서 그런가.. 아..아씨.. 아 몇초야? 하나.. 둘.. 셋.. 아..이거.. 아..이거 속도 맞추기 너무 어렵네.. 느리게 공격해서.. 범인은 그렇다치고.. 굴러서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되네.. 흠.. 생긴 것만 봐도 개쎄게 생겼어.. 아..아잇.. 아니..이..팔개야.. 아니..팔개야.. 진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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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이 효과가 시야를 방해하네.. 치료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해주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어? 나 그러고 보니까 긴고알 안 쓰고 있었네 뱌거 제대로ité 왜 하 apenas 자기가 잘못된 상관인 것 같고 진심에 잘 설치하는 것 같애 어? 아! 날 재밌게 알았지 아! 아! ismus Emma 아 아 아... 아... 두 개는 피했는데... 아... 아... 두 개는 피했는데... 와... 이게 한 번씩 엇박이니까... 한 번씩 엇박이니까 개 힘드네... 하... 빡센데... 아... 하나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현실 고증은 너무 좋은데... 오르막길 오를 때... 느려지는 것 좀... 제발... 없애줬으면 좋겠어... 답답해 죽겠네... bumindippo 아... 아구 구르겔길 눌러버렸다... 아구 구르겔을버렸다... 아후 진짜... 아 뭐야 뒤늦게 올라오는 갓이 뭔데 수구리기 키 없어? 저 정도면은 저거 쓸 때 바닥에 이렇게 슉 하고 수구리면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타이밍을 못 맞추겠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우마왕이 주먹으로 한 대 빡 내려치면 죽을 것 같구만 아무리 그래도 체급 차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 물론 아들이니까 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절 정도는 정신 차이라고 아들 놈을 잘못 키워서 내가 어? 아 이번에 경지가 안들어갔다 아니 누른 아니 구르기를 눌러도 왜 이렇게 구르기가 안되는 거야 월박게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정도 범위가 아니었.. 왜 두번 터지냐? 뭔데? 왜 두번 터지지? 아 정제조 씹혔어 저거 범위가 어떻게 된거지? 왜 저렇게 된거지? 왜 저렇게 된거지? 거짓말! 여기에 AI 없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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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좀 더 싫어하는 곡이야? 아.. 아.. 어..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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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못 피해야겠다.. 진짜.. 하나.. 둘.. 셋.. 아.. 아.. 세번째가 더 느리고 네번째가 좀 빠르고 다섯번째가 같은 속도인거 같은데 아.. 아.. 둘.. 아.. 나 근데 첫번째는 잘 못 피하겠어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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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아 단박자 늦게 불러 개울받네 그렇다고 판정이 안좋게 되는거다 아무 끊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어쩌다 살았다 아 일자로 아 봤다 일자로 구르는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옆쪽 왼쪽으로 돌아와도 되겠다 대각선 완전 일자로 하는건 첫번째고 마지막은 대각선이네 아 아 뭐야 반박자 늦게 터진 에이씨 에이씨 도망가는거 늦어서 썼는데 에이씨 방금 좀 잘못했네 아깝다 저런거는 입곤쓰면 편할순 있겠네요 바닥 터지는거니까 저거 터질때만 여의범위에 타면 되잖아 여의범위에 타면 되잖아 여의범위에 타면 되잖아 아 두번째 아 아 아 아 아 아 끊을라 그랬는데 빨리 채워서 아 저거 끊을라 했는데 실패 2단계만 채우고도 치명타 때려도 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다른 볼일이 있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죽을까봐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드디어 같이 싸우나 했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아 팔개가 끊었네 아 나 맞았던 것 같은데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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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날아다니게 해줘 너무 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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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르는 게 키보드면 편할 수 있는 키보드는 어떻게 아는거야 x로 변경 야 이게 훨씬쉽네 키보드가 확실히 쉽네 누릇게 워낙 많으니까 이걸 누르고 exe sda 이거 써볼까 한 번? 써보고 별로면 장판 피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나짜리로는 못 피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요 뭐 다시 일단 써보죠 타이밍 맞춰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해보는거지 어우씨 뭐야 누르지 않았는데도 막 어 치려고 한건데 어 치려고 한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주권 뒤질뻔야.. 아! 아이.. 기모아따가 때리는 거 너무 느려 너무 느린데?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되지? 지 맘대로 위로 올라가서 때리는데? 피하려고 한다기보단 이 무거운 곰봉이 원래 누르고.. 누르고 와이라며 근데.. 그냥 쏘지는데? 뭐야? 방금 누르고 와이라 써져있지 않았나? 아니 내가 쓰는.. 그냥 쓰는 건데 뭐 봐요? 변경을 한 후에 하라고 돼 있잖아 아.. 착권이랑 입권이랑 같이 쓸 때 변경하는 게 이거구나 착권까지 찍으면 이.. 십자가를 누르는 건가 보네 잠깐만.. 근데 공격이.. 잠깐만.. 뭔가 때리는 게 더 느리지 않아요? 하나 짜리로 쳤을 때? 기본 탓인가?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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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매달리는 게 더 느리지 않아? 하나짜리로 쳤을때? 좀 더 느린 느낌인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되면 꼭 못 깨든대 깨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어딨어 좀 타이밍 맞춰서 빈틈 노려서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 느려서 어? 잠깐만 어느정도 사거리일까? 궁금해졌어 궁금해졌어 잠깐만 아이고 다시 아니 아니 뭐지? 바꿨는데도 아 됐다 이거 좀 좋을 것 같아 이거 좀 좋을 것 같아 사거리가 좀 있으니까 사거리 벌어져 있을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리가 벌어질진 모르겠다면 써봐야지 조용조용 뭔 느낌인지 하나짜리는 이런 느낌이구나 대신에 달리기가 안된다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 힘쓰기 어려운데 이 친구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다본 오우 씹었다 한번 변신으로 아이고 나 두개 먹자 내 경직이 없으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까워라 아 괜찮은데 안되겠다 이거 쓰지 말자 난 그냥 내가 쓰는 걸로 하자 안되겠다 안되겠어 어차피 하나짜리긴 한데 하나짜리 올릴 수 있는 게 있나 아 아 근데 변신에 변신하면 막 체력 차고 그러진 않겠지 아까 못 봐가지고 체력은 똑같겠죠 그러면 사기니까 차라리 차지속도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뺐잖아 아 기럭소로 변신이요? 변신도 잘 쓰긴 하는데 실력 회복 속도를 늘려볼까? 아까 변신하니까 나름 괜찮던데 나름 괜찮던데 화이팅 낄찐 돌아갈 수 있을수 없고요 블랙 Christopher 에너지 헉 리듬 뺐다 중국의 뺐다 나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로 씹을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 아까처럼 안되네 아이고 너무 빨리 썼다 아이고 씨 아 이번판이 좀 별론데 아까가 좀 잘 풀렸는데 아하 아 진짜 미치겠네 뒤모우는 건 못하겠네 그니까요 아까 근데 타이밍이 좋았어요 아까 타이밍 괜찮은데 그 타이밍 다시 못 잡겠네 원숭이가 그걸 해야 돼요 변신하고 그 안에 있는 스킬을 써야 되는데 스킬이 게이지가 안 차면 못 써 그 안에도 게이지가 있어서 아까는 게이지가 차있는 상태라서 제가 바로 썼거든요 게이지를 채우질 못했네 아 와 여기 안 보이잖아 야 이씨 너무하네 단차있다고 바닥에 안보이잖아 개너무하네 이거 안꿈켜? 아 정제술 씹혔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단차 이용해서 피할 수는 있는데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냥 어쩌다 한 번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아 정제술 씹히는 게 진짜 거지 같네 스킬이 씹힐 거면 왜 만들어 놨어 어 이거 스킬 씹히는 걸로 해놨으면 도대체 왜 만들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스킬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처음에 정제술 쓰는 게 좀 손해인가 스킬을 말아볼까 스킬을 말아볼까 또야 또 오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변신해! 아! 게이지 다 찼는데 거지 같네 아! 게이지 다 찼는데 아! 아 뭐야! 모르는 패턴이 자꾸 나와 왜 이렇게 처음보는 애들이 말이야 아! 와! 와서 대기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공격할 시간을 좀 아우! 거지 같네 이거 그냥 포션 먹을 시간을 써 아우씨 아우! 개울받네 진짜 근데 이거 망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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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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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를 하면서 피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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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분해 Federal 패턴 패턴을 떠나서 데미지가 너무 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기서 끝나겠는데 깔끔하게 끝내고 끄고 싶은데 매번 이 마지막이 문제야 꼭 마지막이 문제야 근데 이게 지금 2패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가망이 없는데 오늘 안에 저게 진짜 아 피하기 드럽게 어렵다 저거 바위로 한번 씹히면 좋겠는데 바위로 씹히면 좋겠는데 이제 죽이면 우장 끝인가 벌써? 그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장이 벌써 끝나? 그럴리가 이거 마지막 보스 아닐 것 같은데 아 씹혔어 아니네 아 씹힌 줄 알았다 아니 신량 좀 늘려와봐 팔개야 포션 좀 먹자 아니 그래도 스킬 씹히는 건 있어도 포션이 씹히는 건 없어서 다행이다 아베 아 변신을 아 나 진짜 변신할 때 되면 왜 돌아오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변신을 그렇게 누르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또 해 아휴 씨 솔직히 3타 다 모아야지 센데 내꺼 하나씩 채워서 쓰면 너무 약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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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마가 착한 사람이오 부채 해주면 좀 좋을지도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어 그냥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네 그냥.. 복수심에 사로잡혀 죽어버렸네 젠장 너무 불효자식 아니야? 근데? 붕어 앞에서 붕어 앞에서 자결을 그니까 자존심이 너무 쎄가지고 안에 돼지 아니야? 안에 돼지 같은데? 돼지 두마리? 돼지 한마리인데 앞뒤가 얼굴인가? 뭐야 돼지 같은데? 왕메 니 총진 지구 비즈 쑤하 바이앤 니 렌 루 푸중 셧 토맹 그는 요거 이미 이다이 미친 자존심 이다이 미친 이다이 미친 이다이 미친 이다이 미친 uration 흥미를 우정을 보여주는 건가 보구만 둘이 옛날 모습인가 본데? 우정을 보여주는 건가? 우정을 보여주는 건가? 우정을 보여주는 건가? 우정을 받아야하는 것 이것은 행복함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Down地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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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아멘 양아치 양아치 미쳤네 양아치 마리 말을 좋게 하는 법이 없네 말을 좋게 하는 법이 없네 이야기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하면 오공이 많이 안 아친데? 오공이 너무 나쁜데? 너무 나쁜 사람 아니야? 네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헉! 환상이라고? 누가 거짓을 헉! 아! 아 저게 저 모습이 서로를 죽이게 만든 거야? 신이? 아니 이것도 너무 슬퍼 오! 오! 치소치소! 태태태!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된거구나 오! 그런거였구나 오! 다섯번째 아 뭔가 슬프네 내용이 많이 슬프네 파초선 쓸 수 있네 내용이 좀 슬프네 그러게 도감을 좀 봐야 되겠다 하얀 조각 하나가 산을 저렇게 만든거야? 몇 조각이? 수영상 6명 수영상 6명 평천대성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얘기는 오늘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번 화도 슬프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다 슬픈 것만 나오는 거야 마음이 찡해지게 앞에는 사랑얘기고 뒤에는 뒤에는 사랑과 우정 둘 다 나오네 찡해지게 무슨 왜 다들 그런 것만 나오는 거야 슬프게 자 다음회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보자고 저장은 해야 되니까 미완 내일 엔딩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아 근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잘 만든다 대사 하나 없이 대사 하나 없이만 봐도 알 것 같아 대사가 없어도 퀄리티가 좋아 여긴 어디야 그래서 사우정은 맞나 그래서 사우정은 맞나 날씨가 별로 안좋아 일단 사우정은 맞나 오케이 일단 사당 하나 찍고 여기서 사당 하나를 찍읍시다 우우 그쪽이 아니지 일단 사당을 하나 찍읍시다 오 뭔데 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인가 첨계에서 온 사람이냐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보니까 추구 보니까 맞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 엄청 많이 서 있을 때 그 두 군데 아야 씨 아야 씨 팔개랑 싸워 난 얘랑 싸워래 아 아 에이 공중부양은 좀 아닌데 그런 거 같아요 앞길을 막는 거 보니까 야 그냥 싸워라 이때 한번 불러줄게 가자 가라 얘들아 엔 어우 깔끔 좋아 화과산 맞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산 아래 청장도 장비가 생겼네 생명치가 부족할 때 공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데 공격력이 올라가는구나 좋긴 하네 47 이제 슬슬 방어력을 올리긴 해야돼 오우 불저항인데 얘네 번개 번개인 것 같긴 하지만 번개 저항은 너무 낮은 터라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겠다 야 이거 멋있다 다 입으면 방어력은 많이 높아지겠는데 방어력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 이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어 일단 오늘은 깔끔하게 끝내려면 여기서 끝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끝내려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오늘은 오늘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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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있는가 순서대로 있는가 어 어 누구 걸 읽어보면 되려나 캐릭터 옛날의 우마왕은 불문에 귀이한지 백년도 되지 않아 수행을 완성하고 다시 화염산으로 돌아왔단다 철성공주와 평이는 매우 기뻐하며 큰소리로 우마왕의 기한을 축하했어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 우마왕을 맞이했지 잔치에서 화염산의 토지신이 물었대 대왕님께서 어찌 이리 서둘러 돌아오셨습니까 우마왕은 그저 이렇게 대답했어 과거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옛 벗이 있는데 지금은 나를 도와 공을 세웠다 그 덕분에 보살님이 부처님께 간청했고 난 은혜를 받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지 이제부터는 너희들 곁에 머물며 어디도 가지 않겠다 그날부터 우마왕의 성격이 확 달라졌는데 예전에 호탕하고 자유로운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 그는 모든 연회를 거절했고 더 이상 천하를 돌아다니지 않았지 오히려 날마다 화염산에 머무르면서 철성공주와 함께 집안일이나 처리했고 소 병사들은 훈련하며 조용하게 지냈단다 오 불쌍해 수십 년이 흐른 후 홍해안은 보살의 허락을 받고 하염산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지 이렇게 내 가족은 한동안 화목한 나날을 보냈단다 시간이 흐르자 철성공주는 점차 오마왕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같고 얼굴에는 누세한 기색이 짙어졌으며 식사량도 줄어 마치 무거운 근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더욱 이상한 건 가끔 우마왕이 본모습으로 변해 산 정상으로 달려가더니 언덕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었어 그 뱉어낸 거 그걸 몸에 갖고 있었다 했잖아 철성공주를 모시는 털 여인은 이렇게 말했지 대왕님께서는 보기 드문 우황병에 걸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평일을 모시는 여우처자는 이렇게 말했어 대왕님께서는 과거에 죄악이 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영산에서 고행의 법을 배우시고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염산의 토지신이 말했단다 대왕님의 마음은 과거의 그 옛 법과의 일에 계속 얽매여 헤어나오시질 못합니다 과거가 대왕님을 가두는 무용의 족쇄가 되었으니 벗어나시지 못합니다 불쌍해 응 불쌍해 오공 죽은 거 보고 그러니까 오공을 죽인 거에 대한 뭐랄까 미안함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감정이 죄책감 그래 맞아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병을 얻었구만 불쌍해라 아까 본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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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잖아 세 명 이야기인 거잖아 오공이 제일 궁금했어 다들 그런 게 있네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둘러 번역 중이오니 시주님께서는 잠시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없네 오케이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꺼내서 봅시다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일단 오 잠깐만 잡요괴는 다 잡았어 나 쫄병은 다 잡은 거야 한 번씩? 오 마이 갓 우와 쫄병 다 잡았어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본 몬스터는 다 잡은 거네 이게 두목이 그건가? 히든 보스 아닌데 좀 그런 유 애들인가? 맞는 거 같은데 히든 보스 애들인 것 같아 이렇게 많아? 미쳤네 한 20마리 정도 못 잡았는데 못 만난 애들이 한 10명 이거는 퀘스트 주는 애들인가 보다 느낌이 그러네 퀘스트랑 관련된 친구들인가 본데 야 쫄병 다 잡았다 아 오케이 오늘은 이따 여기까지 하고 내일 6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